오늘 저는 개같이 멸망중인 세금 도둑년들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에서는 한바구 숨지을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평범한 일반인 남성들이라면 알지도 못했을 서울여성공예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뭔 시발 듣보잡센터인가 싶겠지만 이 센터는 2017년도부터 연간 17억의 예산을 잡아먹던 센터이고 지금까지 119억원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하던 쓸모없는 센터입니다. 100억을 뉘집게 이름으로 생각하는 한녀들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한국 위성을 달에 보내주겠다고 나사에서 말했고 그 돈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혈세가 여자들 뒷구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전액 예산 삭감을 해버려서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죠. 역시나 한겨레에서는 극도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지랄발광을 하면서 남의 생계를 빼앗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죠. 우리 한녀들께서는 약자들 복지 안 좋아지면 우리가 피해본다라고 말하며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약자를 위한 센터라 말하는데 과연 정말로 119억을 들인 이 센터가 약자를 위한 센터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료를 보시면 이 센터는 공예품 가공에 필요한 기초장비 교육생을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대상은 여성공예창업가라고 아주 대놓고 떡하니 적혀있죠. 금속기초, 양산화, 장비교육프레스기, 머신, CNC머신 같은 기계를 다루는 교육에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들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강사들의 이름도 모두 여성, 수강생도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두 개가 아닌 게 신제품을 제작하는데 남자들 세금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상으로는 위대하고 고귀한 보룡인 여성들만 참여 가능하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화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아 물론 당연히 필수사항으로는 창업 예정이 있는 보룡인 여성 혹은 거주지와 활동지가 서울인 보룡인 한녀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답니다. 남자 빼곤 다 괜찮아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독박가사 때문에 경단녀가 되었거나 백수노를 터버허버하던 여자들 환영이랍니다. 라는 우리 멋진 신청 자격 필수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센터는 한녀들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지흑같은 세금 먹는 거머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여러분은 혹시 시발 남성들만 특별하게 교육해주는 기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성들만을 위해서 세금 119억을 써가며 화끈한 지원해주는 센터를 봐보신 적 있냔 말이죠. 제가 아는 한남자들만 강제동원하여 군사교육을 듣게 하는 병무청이 유일한 걸로 아는데 우리 한녀들은 한녀들에게만 유리한 복지를 약자 복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창업예정인 여성공예창업인과 거주지가 서울인 여성이 어디가 약자인 거죠? 119억원 세금 낭비하는 쓰레기 기관 하나 처리했다고 나라가 망했고 망조가 들었을까요? 창업센터는 유지되고 여성공예센터만 없어지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다는 우리 한녀들. 한국여자들에게는 양심이란 게 펑펑 터져버려서 없는 게 분명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버리죠. 만약 여기서 남성들도 함께 지원을 했다면 저렇게 센터 폐쇄 같은 일 따윈 없었을 테죠. 2,500만 명의 한녀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인지감수성 풍부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불평등한 저딴 기관을 없애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녀들 이제 여대도 문 닫을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문 닫아야 하는 건 한녀들의 카르텔의 원산지 여대인이 말이죠. 우리 한녀들 서울여성공예센터 문 닫았다고 눈물이 찔끔 난다고 말하고. 제 이익 때문에 소외계층의 문화와 예술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말하는데. 2,500만 명의 한녀들이 어떻게 소외계층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녀들이 울부짖으며 속상해하는 모습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런 세금 처먹는 거머리 기생충들이 도태되길 바라며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세금 먹는 거머리는 도태되는 게 맞다. 세금 먹는 거머리는 도태되는 게 맞다. 세금 먹는 거머리는 도태되는 게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